자, 시작! 오늘 다른 가르마야? 응 맨날 5대5 가르마 한 번 샀는데 어 괜찮은데? 그냥 치즈 나왔습니다 너 지금 만두 같다 뚱뚱해 뭐가 뚱뚱해 뭐가 살짝 살짝 절규하지 자꾸 이미 절규하고 있어 백지영 선배님의 무려 데뷔곡인 선택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인데 한 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볼까? 오! 뭐해? 나도 다 볼까? 어? 막내 너무 추명적이다 리허설 때부터 소리가 멍멍하게 들려서 매일 타이밍이 확실한데 이게 진짜 내가 틀려보여 약간 라틴풍의 그런 컨셉을 맞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백지원 선배님의 진짜 선택의 안무를 넣어보기도 했고 또 새로운 안무를 넣어서 또 저희 프라이비스 라인만의 색깔을 또 넣어보기도 하고 한 번 찢어보고 오겠습니다 딱 찍고 오겠습니다 화이팅! 저희가 이 직설서가 처음인데요 멤버들! 있는 만큼 좋은 무대 한 번 남겨보겠습니다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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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볼명이 끝이 났는데 저희는 사실 백지영 선배님의 곡으로 무대를 한 것만으로도 진짜 영광스러웠고 무대하는 내내 너무 이렇게 막 환하게 웃으시고 봐주셔서 힘이 많이 됐어요 오랜만에 플로브 앞에서도 너무 행복했어요 맞아요 역시 지영 언니 언니야 이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무대를 해줘서 좋습니다 플로브 도 저인김 봐주세요 지금까지 플로브 스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OTA 알아요 플로브 바이